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곰골레 파스타다. 안녕하세요. 오이도 이성균 97년생 정인교입니다. 제 친구들은 지금 대학생을 하고 있거나 대학을 준비하는 제수생들인데요. 전 그 친구들이 부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들이 공부하고 대학생을 하는 시간에 연기에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연기에 미쳐있는 제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선점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지금까지 미래가 더 기대되는 정인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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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